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성입니다. 제 3섹션 시계사용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연산자를 처음 배우실 건데요. 연산자라는 건 별거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더하기 가산 연산자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누기의 몫을 구해줘요. 역슬래시. 그러니까 우리 키보드상에서는 원화 표시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MOD는 나머지 연산자. 이미 엑셀에서도 함수에서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에 제가 매출이라는 테이블을 미리 하나 만들어놨는데 지금 매출 테이블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품명, 물건의 이름, 그죠? 그 다음에 단가. 물건 가격이죠. 한 개. 그 다음에 이건 수량, 개수인데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금액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금액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금액은 단가하고 수량을 곱해줘야 되죠. 방금 전에 배운 곱하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필다 하나를 만들면서 수량하고 단가를 곱한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자. 이럴 때 바로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기억나시죠? SQL 보기. 근데 제가 미리 하나를 만들어놨거든요. 금액 구하기.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수량, 단가 그리고 금액이 구해져서 나왔죠. 그럼 바로 SQL 보기를 하면 셀렉트 품명, 수량, 단가 여기까지 다 보여주면서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주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서 별명으로 as, alias, 금액을 줬죠. 그러니까 분명 수량, 단가 나오고 이 두 개가 곱해져서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필드를 자리 잡는다는 얘기죠. 계산되고. 물론 매출 테이블로부터.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연산자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셀렉트 품명, 그 다음에 단가에다가 더하기 100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테이블, 매출 테이블로부터.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품명, 그죠? 그 다음에 단가 더하기 10을 한 다음에 alias, 신단가라고 다시 이름을 줬네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단가에서 마이너스 70 한 금액.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가에다가 1.5를 곱했다라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단가를 2로 나눈 거고 이것도 단가를 2로 나눈 목술 구하는 거고.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단가를 2로 나눈 나머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억지로 만든 예제죠. 단가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자, 이렇게 산술 연산자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거 좀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 ampersand. 이건 뭐 더 잘 아시죠? 문자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품명 단가, 모델명, 그 다음에 모델명, ampersand 주면서 규격이라는 걸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비교 연산자. 자, 비교 연산자도 이미 다 배운 거죠. 자, 같다. 그죠?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다른 말로 이상 조심하시고. 작거나 같다. 이하. 그 다음에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조심하셔야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셀렉트 모든 항목을 다 검색하라. 자, from 매출 테이블로부터 외우는 조건이죠. 단가 이꼴 100. 단가가 100인 것들. 단가가 100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매출 테이블에서 검색하라. 라는 뜻이고. 자, 이거는요. 단가가 150보다 큰 거. 그죠? 150보다 큰 조건. 그 다음에 단가가 150이랑 비교해서 150이 더 큰 거. 됐죠? 그러니까 단가가 150보다 작은 조건들. 그 다음에 단가가 150 이상. 150 이상. 됐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150 이하. 작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단가가 150이 아닌 거. 아닌 조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구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가겠습니다. 자, 논리연산자도 이미 우리가 엑셀에서 맛을 봤던 거기 때문에 자, 엔드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의 조건이고. 오아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 NOT 낫은 아니오시다 부정이죠. 자, 셀렉트 프롬 매출 테이블 웨어 조건이 오는데 단가가 100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명이 HTS 해야 돼요. 됐죠? 둘 다 만족해야지만 되는 조건. 그 다음 오아 같은 경우는 모델명이 PJY 또는 모델명이 HTS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거 다 검색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 모델명이 PJY 아닌 것들 아닌 조건을 검색해 준다라는 거죠. 됐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연산자 비트윈 앤드 이것도 아시죠? 모모와 모모 사이 비트윈 앤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비트윈 100 앤드 300 그러면 100에서 300 그죠? 100점 이상 점수니까 300 이하의 레코드를 검색해 준다라는 거 비트윈 100 앤드 300 알아두시고 인 모모 안에 그래서 인 100 콤마 300 그러면 100 300 그죠? 그래서 기록이 100점이나 300점인 목록에 있는 사람들 다 검색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OR을 처리하는 거랑 같은 효과다라는 거죠. 인 조심하시고 라이크 모모와 같은 라이크 정보 그 다음에 별표 여러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 같은 정보로 시작하는 그런 데이터를 검색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자연산자 비트윈 앤드 인 라이크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제 잘 나오니까 자 문자연산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집합연산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온이라 그래서 이제 합집합의 개념인데 통합 커리에 해당되는 거죠. 두 개의 테이블의 내용을 합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셀렉트 모든 항목 from 품명 A 품명 A라는 테이블로부터 그 다음에 품명 B라는 테이블로부터 모든 걸 검색하는데 두 개를 갖다 모한다. 유니온 통합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품명 A 품명 B 테이블로부터 모든 데이터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합집합 합집합으로 검색한다. 라는 거죠. 모든 데이터 중복을 제거한 상태에서 합집합으로 검색한다. 조심하시고요. 자 이건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 주요함수 가겠습니다. 함수 아무튼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쉽고 빠르게 해주기 위한 기능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반환해 주는 리턴해 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SQL에서는 가로의 열 이름이나 값을 지정해서 함수를 내보낸다.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집단 함수 다른 말로 집계 함수 집단 함수 그 다음에 그룹 함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룹 바이 해빙 기억나시죠? 그룹 바이 그룹 지정해 줄 때 조건은 해빙이다. 라는 거 일반적인 조건은 외우지만 그룹 바이에서 조건을 줄 때는 뭐요? 해빙 시험 문제 이것만 알고 있어도 많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썸 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합계 값을 구해준다. 라는 거죠. 셀렉트 썸 그 다음에 가로열고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필드의 점수겠죠? 합을 구해준다는 얘기죠. 성적 테이블로부터 그래서 성적 테이블에서 컴퓨터의 점수의 합을 구하는 거다. 썸 AVG, Average, 엑셀하고 좀 다르죠? 짧아졌죠? AVG 컴퓨터 점수의 평균을 구해준다는 거고 카운트, 별표 요거는 이제 행을 카운트 하는 거죠. 요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카운트, 가로열고, 별표, 가로닫고 성적 테이블에서 그렇죠. 학생 수겠죠. 여기서는요. 성적 테이블이니까 학생 수를 검색해 주고 맥스, 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준다. 그래서 맥스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점수에서 가장 최대값 민, 컴퓨터 그러면 가장 낮은 점수를 구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토탈이라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틀린 얘기겠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가로열고, 가로닫고 그냥 열의 개수 그 다음에 카운트, 가로열고, 별표, 가로닫고 행 개수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됐죠? 두 개는 차이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웨어하고 해빙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해빙은요? 바로 그룹 그죠? 웨어는 일반적인 조건이고 해빙은 그룹 바이하고 같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룹 바이하고 해빙은 그룹 바이, 해빙 그룹 바이, 해빙 됐죠? 자, 그룹 바이에 나왔네요. 그룹으로 나누어서 집계하는 커리고 해빙 그룹화된 데이터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그룹 바이와 함께 사용하라 라는 거 내용이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서브 토탈이라는 거 서브 토탈 부분합을 구하는 그룹 함수다 알아두시고요. 라지 몇 번째로 큰 값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값 우리 엑셀에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썸 프로덕트 그 요소의 곱을 합하는 거 또 하나 조심하실 거 사인 함수는 그룹 함수가 아니다. 이것도 또 문제에서 잘못된 보기로 나온 예죠?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자, 이 이야기 한번 볼까요? 직원 테이블에서 직원 테이블 프롬 직원이 되겠죠? 프롬 직원 직원 테이블에서 직원 테이블에서 근데 지금 여긴 프롬 인사인데요? 인사 테이블이 되겠네요. 자, 인사 테이블에서 인사 테이블에서 부서별 인원수가 3명 이상인 부서명을 검색해보자. 부서명 3명 이상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3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인원수를 카운트 하려니까는 우리 아까 배운 카운트 괄호 열고 괄호 열고 별표 괄호 닫고가 있어야 되겠죠? 부서명을 검색해보자. 셀렉트 지금 부서명 검색이니까 얘들은 필요 없겠네요. 여기서는요. 얘는 필요 없고요. 부서명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롬 인사 테이블 인사 테이블로 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부서명 그렇죠? 부서명이 그룹이 돼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having 카운트 3 이상인 부서만 카운트 해서 부서명만 나와라.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자 요거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필요 없고 자 부서명 부서를 가지고 지금 요건데 지금 인사 테이블이거든요. 근데 인사 테이블 먼저 한번 열어서 이걸 보죠. 여기 보면은 지금 부서가 컨벤션과 전산부 홍보부 전산부 교육부 기획부 홍보부 전산부 광고부 이렇게 쭉 있네요. 그래서 전산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나머지 부서는 세 개가 없네요. 일단 요 데이터를 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산부가 결과로 왔어요. 결과로 왔는데 SQL문을 보면 자 셀렉트 부서명 부서명을 나타내라. 그죠? 프럼 인사 인사라는 테이블로부터 그룹 바이 부서명을 그룹 바이 해줘라. 그룹으로 지워라. 그 다음에 해빙 카운트 해줘라. 3 이상인 걸 카운트해서 3 이상인 부서명만 갖고 와라. 라는 거죠. 이래서 아까 3 이상인 거 뭐요? 전산부가 왔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부서명 말고 우리가 부서명을 카운트해서 부서명을 카운트해서 부서명만 또 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부서명 이렇게 그러면 부서명이 나오면서 또 부서명을 카운트한 거 됐죠?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대신 여기는 1를 좀 바꿔볼까요? 1 이상인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겠네요. 실행 이렇게 되면 지금 광고부는 1 교육부는 1명 기획부 1명 정상부 아까 3명이었죠. 그 다음에 컨벤션 부 1 홍보부 2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여기 익스프레이션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따르게 나타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as를 주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별명 as 부인원이라고 할까요? 부인원 부의 인원 자 이렇게 주고 또 실행을 시키면 부인원 이렇게 나오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됐고요. 요번에 문자열 함수 가겠습니다. 자 아스키 문자코드로 돌려주는 거고 아스키 문자코드로 되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char 캐릭터 문자로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concat 문자열을 연결해준다. concatenate 약자고요. 그 다음에 instring instring 시험지 잘 나와요. string 안에 i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을 검색해서 위치한 자리수를 구해줍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left 문자열 왼쪽에서 지정한 수의 문자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alien length 길이 우리 한번 봤었죠? 문자열의 길이를 돌려준다. 중요하고 자 right 오른쪽에서 문자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mid 몇 번째에서 몇 개 엑셀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str 수치 형식에서 문자열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str 길어서 좀 연결되는 거요. 리버스 리버스 그럼 반대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한 문자열 str의 역순으로 정렬한 문자열을 반환해 준다. 리버스 그럼 반대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u케이스 대문자 로케이스 소문자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산술 abs 절대값 됐죠? 그 다음에 sign 부호를 구한다 그 다음에 라운드 반올리 한값 sqrt 제곱근 양의 제곱근 이런 건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cil 올림에서 정수 플로어 내림에서 정수 모두는 나머지 구하는 거 아시죠? 파워 거듭 제곱 탄젠트 코사인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란드 란레이엔드 난수 발생하는 거 트렁케이션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val 숫자 형태의 문자열을 숫자 값으로 반환해 준다. val value의 약자죠?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깐요. 자 이렇게 해서 산술 함수 알아봤고요. 이제 날짜 시간 함수 그 다음에 선택 함수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라는 거는 현재 날짜와 시간인 거 뭐 어렵지 않죠. 타임은 현재 시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트 밸류 날짜의 일련번호를 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닛 분 0에서 59분 사이 그 다음에 c 데이트 이거는 숫자나 숫자 형태의 텍스트를 날짜 데이터를 구해준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 연이죠. 연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타임 시리얼 특정 시분초를 나타내는 시간이 포함된 valiant 데이트 형식을 반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타임 밸류 시간을 포함하는 valiant 형식을 반환해 준다. 시험 문제 보기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선택함수 자 선택함수 같은 경우는 IIF 인데 immediate if 의 약자예요. 그래서 조건식이 와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값 1로 가고 거짓이면 값 2로 가고 우리 엑셀에서의 if문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choose도 마찬가지죠. 기준값이 1이면 값 1로 가고 2이면 값 2로 가고 우리 엑셀에서도 배운 거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도 마찬가지죠. 조건식이 1이면 조건식이 1이면 값 1로 가는 거고 조건식이 2가 참이 되면 값 2로 가는 거고 계속 가겠죠. 그래서 if문처럼 조건식이 참이면 예 조건식이 2가 참이면 값 2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시계 사용 관련된 연산자들 산술 연결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논리 문자 그 다음에 집합 연산자 그 다음에 그룹 함수 집계 함수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또 산술 문자 날짜 시간 함수 선택 함수 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분히 좀 외워야 될 게 많기는 하지만 이미 엑셀에서 배웠던 부분들하고 많은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중 테이블을 이용한 커리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